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2절 교도 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대면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계속 심방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욕권찰의 모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가 온라인 사회에 더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카톡이라든가 또 줌이라든가 또 유튜브 같은 경우를 통해서 목사님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사역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 구역권찰에는 저는 이제 물론 간간이 구역 모임이라든가 지역관리 얘기하겠지만 구역공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역공과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순서대로 그래서 오늘은 영접의 의미,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이렇게 캠프를 이제 우리 다시 이 교고로 오기 전에 한 3년 하면서 이렇게 하요일하고 목요일 날 매주 캠프하면서 영접을 이렇게 많이 시켰잖아요. 기억되게는 뭐 2, 30명씩 된 것 같아요. 1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영접을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영접이라는 의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개인 전도의 키는 영접이거든요. 영접 영접이란 말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한 것처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주이기 때문에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학적으로는 회심,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언제 영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눈물로, 확신으로 이렇게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 영접 이전의 상태 그리고 왜 영접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오리음보증이고 중요한 어떤 전환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어떤 남핵색 사건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금연철학 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 때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이 감경을 모르거든요. 그런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생명이 들어왔지? 이 생명이 내가 어떻게 역사하지?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찬성과 가사처럼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산다. 이 영생에 대한 어떤 소망과 생명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충만함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닝포인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말을 속에는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개인이 누려야 될 부분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개인 전도하면서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두세 번을 꿈을 꿨는데 이렇게 전도하면서 영접시키는 꿈을 이렇게 꿨어요. 영접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전도 대상자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불신자거든요. 다라팡 두 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계양산에 잠깐 갔다 오자고 그래서 한 시간 반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아내가 왜 왔냐면 아내가 신천지도 조금 다녀보고 여러 군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딱 간파했어요. 저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거기 못 가겠는데 그게 신천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분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등산을 했는데 시작부터 내려올 때까지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등산하는데 심는데도 그게 뭐냐면 이 아내 되시는 분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경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보험이 더 모르냐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도 부인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목사 사모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식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 믿으세요? 그 정도를 기독교에 의해서 보험이 더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내가 이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은 등산이 오리니까 이제 호르낙 쪽과 좀 안정이 되면 단악방을 이제 둘이 하기로 했거든요. 부부 단악방을. 그 전이든 간에 우리 보니까 우리 여자분께서 아내 되시는 분께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것 같다. 자기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이 다락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으로 이 영접의 의미를 내지는 구원의 축복을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그럼 영접하면 어떤 사실은 변화가 오는지 또 어떤 축복이 오는지 또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영접의 의미를 모르면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을 잘 모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어떤 권세 이 구원의 축복 이런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만 더 이 영접의 의미를 두고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로다. 이 그리스로께서 창세기 3장 문제 하느님 떠난 문제 원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 다시 말하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을 때 여기서 또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신분이 더 나아가서는 이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운동선수 중에 육상선수가 첫 출발할 때 라인을 밟지 않고 라인 나가서 출발하면 출발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도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고 마라톤을 달렸는데 41.19가 달렸는데 들어올 때 꼬링 지점을 안 하고 밟지 않고 들어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영접이라는 의미가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도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도 어느 나라에 어느 가정에 태어내야 따라서 틀리잖아요. 또 성별도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영접되는 순간 완전한 축복이다. 그래서 구원론에 보면 개혁파는 개혁주의는 구원의 여정이 어떤 부르심과 그 다음 견인과 어떤 성화와 영화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는 구원의 완전한 축복 보장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루토파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서 성취될 수도 있고 중간에 중지될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인간편에 봤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 의미를 알면 이건 완전 보장된 거잖아요. 칼베의 5대 교리처럼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구원과 그리고 전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 속에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접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잖아요. 이게 보급을 묵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해방뿐만 아니라 신분과 권세와 축복과 신분의 어떤 변화와 그래서 요한봉 5장 24절에는 여러분 뭡니까? 또 내 말을 듣고 나 본의 신을 믿는 자는 뭡니까?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옮겼다고 옮겼어.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겼느라 전도대상 대신은 남자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신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다가 잘못 믿으면 행위를 잘못하면 지옥에 가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이거든요. 엄청난 축구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신하는 거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고 의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분이 이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접을 강제로 시킬 필요는 없어요. 급하게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상대가 이 영접의 의미를 알면 할수록 제가 고향이 강원도 고성 속초잖아요. 저는 이모님 집에 아들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10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같이 살았어요. 얘가 소문난 동네 깡패거든요. 지금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는데 오늘날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모님이 권사님이시니까 여동생은 사모고 다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고기만 신앙생활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한 2, 3년 다녔냐고 왜 다녔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암 걸려가지고 되게 심도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교회를 안 나가요. 또 한 명이 있는데 내 친구 중범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다닐 때 공부 최고 잘했던 애인데 저는 이제 속초에서 떠나서 지방으로 다시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다녔죠. 공부를 제일 잘 살아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정도로 시골에서 그런데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는 버스가 있는데 안내양 시골이기 때문에 속초 시내를 학교를 다녔는데 안내양이 있는 버스 타고 나아다 안내양을 짝상하게 됐는데 스토커같이 쫓아다니면서 이 여자분이 서로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되가지고 결국 시집 갔는데도 쫓아다니고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교회 천진중앙교회로 했는데 교회 나간다고 되게 좋아했죠. 지금은 또 안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말하면 어떤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신분이 주어지는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결국 사단에게 불신하게 잡혀서 신앙생을 안 하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접이 다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다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난 사실을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인 묵상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창세기 3장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영접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영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는 간단간단하게 영접할 때 사실은 열두 가지 열두 가지 뿐이겠습니까만 열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영접의 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일반 성도들은 이 성령을 신비주의로 생각하세요. 어떤 기계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나를 그냥 내가 피로하면 오세요. 부려 부려 성령의 불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이냐면 이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큰데 고려전서 3정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또 성령 자체이신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또 바울은 어떤 면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이 내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일치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 하늘 보좌이 계시지만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다. 큰 축복이다. 성령의 내주. 이때 창식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더 나아가서는 창식 3장 1절에서 20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이 모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내주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접한다면 물론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체질이 변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적 싸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단 신분과 권세와 변화는 이때 지워주는 거다.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이지는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호적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영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언제 중생했냐 언제 거듭났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론에 다 문제가 오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요한계식을 모르면 그게 어디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에베스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야마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하던 나니 이것이 너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재와 저주와 사단에서 건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전가시키고 해결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 미야마 이사야 53장 육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의 모든 죄로부터 해먹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실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빛이 생명 예수 생명 창조의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에베스스 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창조의 능력이라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시켰던 하나님의 요한봉 8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빛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이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코너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여시고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의사로 오셔서 우리가 이 영접의 의미를 목상하고 이 축복을 이룰 때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치유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를 붙이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 이 생명의 빛을 누리는 것만큼 사실은 전도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이 영접할 때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자격 다시 말하면 기도응답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소요되는 거예요. 자격 어떤 자격이라고요? 기도응답 그래서 요한복음 14, 14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자녀가 나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는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가가 계시면 하나님 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성령 예수님이신 성령은 각자 믿는 자 속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성령은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령의 내주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생명이란 말 속에는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자체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축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접되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영접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자체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 받기 전에 이제 영접되어지는 이 축복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의미 속에 사실은 실제거든요. 실제.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렇다는 거고 실제라는 것은 아, 그걸 먹어보니까 이렇구나 하고 느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 그리스를 내가 믿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진 결과는 실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의 비밀을 누린다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영적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욕심의 문제는 치유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의미를 알고 실제를 알면 변화가 오게 되어있죠. 변화가. 그러면 어떤 재앙도 저주도 죽음도 지옥도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허상과 어떤 이상과 이데아를 믿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실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실제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만 집중을 해보시라니까요. 준비하셔서 여러분 전도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건너받고 당까지 증인되기 때문에 복음에 증인되게 돼 있다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고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는 사람에게 대한 이 관심이 없다는 건 자체는 이 생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재부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지금 흑암에 잡혀서 불신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말할 수 없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가 되냐면 고백과 선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 고백과 선포의 영접은 왜냐하면 오늘 이것도 말씀하셨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구나 육정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낳는 자녀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로마서 여러분 8장 15절 17절에 보면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 이리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나고 사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 이 축복이 주어지는 찰나가 사실은 영접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영접 이후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영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이 바뀐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해지지 않고 영생으로 갈라데스 3장 13절에 보면 저지에서 속령되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요 영접할 때 성령이 내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조해 비신 생명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창조의 비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도 우리의 상처도 보금치의와 24세 정도를 늘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통해서 구역원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만 집중하시라니까. 다 치유됩니다. 다 치유됩니다. 저는 요즘 신방을 주로 그런 분들 만나요. 오래 되었는데도 힘든 분들 조금만 집중하라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접할 때 사실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인마어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다닐 때보다 사역할 때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다닐 때보다 우리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더 사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되고 편안해야 돼요. 왜냐? 인마어로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전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더 창식인정 3장 문제가 드러나고 더 두렵고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생긴다.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정류를 대면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인마어로에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몰랐다니까요. 교회 다닌데도 그냥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이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유튜브 통해서 메시지 들으시면 다 치유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된다니까요.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 치유받도록 해가지고 강단 말씀 여러분 구호권 차례도 다 목요일날은 생방이지만 그 다음날 다 오픈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으세요.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같은 사람 살리고 여러분 치유받고 복음진 거에 된다니까. 1인 1교회 당연히 저도 할 겁니다.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접할 때 결국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사단으로부터 결별되리죠. 결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결별이란 말이죠. 헤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요한봉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에베스 2장 2절 이 세상 풍속과 지금 불순전을 나가면 대역사는 영 사단 에베스 6장 12절 어둠의 세상 주관자 게시록 12장 9절에다 보면 온천할 게 하는 자 우리가 사실 여기에 지배받았잖아요. 어떤 의미에 불순전을 100% 지배받아서 여러분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오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과 그것을 인한 죄악과 저주를 이 마귀가 이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요한 1서 3장 표정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저주와 십자가에서 못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일을 골레서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대로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순간 이 마귀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줬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의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마귀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하고 결별이라고 결별. 더 나아가서는요. 어느 정도의 결별이냐. 골레서서 2장 15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권지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생각하면 이 영접은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요. 이 결별뿐만 아니라 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입니다. 해방. 똑같은 말이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스 9장 12절에 보면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덤벼들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죄잖아요. 누가 우리를 송세하고 정자해야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걸 알면 사실은 허수아비 알죠. 허수아비. 농촌에 있죠. 생명체가 없는 허수아비를 이렇게 요즘은 날아다니는 새를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실체가 아닌데 그냥 헛개비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는 사실은 우는 사자같이 덤비지만 마귀를 덤비지만 마귀는 사실은 실제 우리를 죽음으로 내지는 실패로 끌고 갈 수 없는 이제는 권한이 없대. 권한이.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법적인 뭐라고? 법적으로 법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죄로 끝난 거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이제는 법이 중요하잖아요. 재판에 무효란 무효거든요. 돌아가서는요. 일곱 번째 뭐냐. 이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누가 본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기도에 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나이가 속지 않고 진리에 서서 에비에 서서 6장 12절 20절 말씀처럼 마귀의 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박됐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덟 번째 뭐냐. 열두 가지 문제부터 해방이라. 그런데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많이 두지만 사실은 한 마디만 하면 예수 믿는 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그거는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아홉 번째 뭡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원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원약.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생명의 원약이 체결된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고 우리 편에서 체결이 말 우리 편의 체결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원약의 체결은 시작 과정 결과 끝이죠. 끝까지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는 중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무리 계약을 해도 파괴할 수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당하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또 자기 이익에 따라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원약은 이게 결국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에요.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생명의 원약의 체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은혜 속에 강란의 흐름 속에 혼자만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침에 내가 오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는데 너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어둠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그래서 생명의 능력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 그러면서요 그러면서요 결국은 이 생명의 은혁뿐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결별이다 사단과의 해방이다 사단을 결박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주권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권을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신 이 축복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원약이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하세요 그 사람은 복음 증거할 때 영접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변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우리의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야 돼요 두려움이 대상이 사단이 벌벌 떨은 대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신분정 20절 말씀처럼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은다 그 말은 내가 안다 인마 그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뼈도 못하잖아요 만약에 사건을 안다면 전말을 안다면 마찬가지로 사단이 언제 벌벌 떼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거 또 사단은 마귀는 이 축복에 대한 반대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장본인지 알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로 그 마귀를 그리스로 통해서 해결하신 축복을 실제 알 때 마귀는 아 탈로났구나 아 저놈이 나를 아네 아 실제 아네 안 속네 아 확신하네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가네 이걸 알 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더 나가서는 아 무릎을 꿇는 거라 우리가 알 때 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런데 내가 자꾸 속고 있구나 사람들은 속고 있구나 이 복음의 축복을 이래야 되겠구나 알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의 내주와 창조의 빛과 기도의 비밀과 자녀의 고백과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흑암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흑암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흑암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열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하목 14장 6절이에요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네 나로만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이제 마치기인데요 부러워할 때 뭐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저는 오류뜨뜻 신앙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접할 때 사실은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개인 전도의 키는 영접인데 그리고 다락방을 보금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보금을 그 사람이 영접할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걸거든요 엄청난 거지 사실은 제대로 알면 이걸 알아가는 것이 물론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갈라세 1장 15제 17절에 보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길 기뻐하셨을 때 그러잖아요 테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그 아들을 자기 속에 나타내셨다는 건데 그때는 바울은 이미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 영접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이 구원의 축복이 이미 주어진 것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에서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알면 알수록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뭐냐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성부, 성자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4절에서 입절해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 인쳤다 그러거든요 인치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에베스 1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너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거든요 에베스 4장 30절을 보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 구원의 날 너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인치셨다는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접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개인전절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변화되는 축복들을 보기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역 구역 기도하면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인된 우리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글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고 처음부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누리게 하심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